이 시각 세계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아름다운 불빛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겨울밤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의 잔치 함께 만나보시죠. 까만 밤 운하위로 꼭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 같죠? 불빛들이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등을 단 동양식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보석 같은 빙하 모양의 조형물도 보입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에서 매년 펼쳐지는 불빛축제인데요. 올해는 중국의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 같은 세계적인 조형예술가들이 21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겨울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불빛축제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는데요. 전 세계 조명업체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